채빅 퀴즈 토마스 같이 먹자 싫은데 니네 엄마가 나눠 먹으라고 하셨잖아 그래도 싫은데 나 혼자 다 먹을 거야 토마스 토마스 너무해 케빈 우리 그만 집에 가자 어머머 토마스 친구들이 왜 그냥 가는 거예요? 몰라요 토마스가 과자를 따 먹어서요 네? 저런 친구들이랑 나눠 먹어야죠 혼자 먹으면 안 돼요 왜요? 모두 토마스 간식이잖아요 알아요 하지만 엄마가 친구들과 나눠 먹으라고 넉넉하게 주셨잖아요 딱 먹을 수 있어요 정말요? 그럼요 냥냥냥냥 토마스 다 먹은 건가요? 아니에요 배부른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콜러 콜러 네 배불러요 그것 보세요 나눠 먹으면 더 맛있게 먹고 재미있게 놀았을 거예요 게다가 먹다가 먹다가 모자라면 엄마가 더 주셨을 거예요 네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나눠 먹어야 해요 토마스가 잘못했어요 아 맞다 아 맞다 엄마 엄마 간식 좀 싸주세요 갑자기 왜 갑자기 왜 친구들한테 나눠 주려고요 어서요 응 그래 그래 알았어 케빈 사이좋게 나눠 먹어야 하니까 사이좋게 나눠 먹어야 하니까 고마워 잘했어요 잘했어요 친구들 사이좋게 나눠 먹어야 하니까 좋아요 꾹 구독도 꾹꾹 구독도 꾹꾹 눌러주세요 어머니 그래 Thankfully 친구 왜 누워